정렬적이고 발렬한 가수, 월미도 가수죠? 엄금희 가수님, 사랑이 이런 건가요?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건강하세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수님 떨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작동만 가수님 떨려요 어쩌나 이런데어지지 그대의 만만하게 된 게 눈치 다 생각해도 난 애운의 남겨인 너고 사랑이 진지하리라고 그대의 남겨인 너고 그 기쁜 사랑에 관여 그 기쁜 사랑에 관여 오늘 대체의 원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? 가수님 떨려요 나 그대 생각하면 하수님 떨려요 야 잘한다 하수님 떨려요 하수님 떨려요 하수님 떨려요 uh 할 그대 생각하면 그대에게서 너 행복해 그 기쁜 사랑에 관여 그 기쁜 사랑에 관여 그대에게서 넌 행복해 그대에게서 넌 행복해 그 기쁜 사랑에 관여 가슴이 빛나요 나한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빛나요 나한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빛나요 감사합니다